뭐 할 때가 라일리아는 제일 행복해요? 하루 종일? 제일 행복할 때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. 놀 때. 그 다음에? 그리고 엄마가 숙제했으니까 이제 쉬라고 할 때. 좀 자라고 할 때. 아, 자라고 할 때? 그럼 우리 엄마가 언제 제일 이뻐 보여요? 언제 제일 이뻐 보이냐고요? 어. 일단. 없는데? 없죠? 그냥 이거. 자, 1개. 자. 우산. 우산. 우산.